옷은 좀 잘 입을 필요가 있어요. 잘 입는다는 건 뭐냐면 새 옷을 사 입는 거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정돈되게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사회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기도 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꼭 이런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멋지게 입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길을 가다 쓰러져도 누군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외모가 변하더라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외모가 달라지죠. 그런데 젊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외모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50 넘고 60 넘는다고 쪼그랑 할머니가 되거나 쪼그랑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모에 인품이 스미는 겁니다. 그래서 인품이라는 건 갑자기 내가 성형한다 그래야지 얼굴이 쫙 펴지고 보톡스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눈동자에, 이 사람 표정에, 이 사람의 행동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끝에 그 선함과 또 그 운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한 외현화, 바깥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외모가 변한다. 그래서 이 변하는 외모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거나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나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을 해요. 아, 내가 나이 들어도 내 얼굴 변할 수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성형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나이 들면 진짜 이 사람의 품과 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 들어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이를테면 아, 내가 나이 드니까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또 나이 들면 머리도 많이 빠져요. 거기다가 저절로 자동으로 살이 찌고요. 눈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다 초점이고 뭐고 다 안경 다 장착하고 다니고요. 치아도 다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로 이렇게 착 그지 하거든요. 거기다 나이 들면서 어깨도 좀 구부러지고요. 키도 좀 작아지고요. 그러면서 약간 볼품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다행인 건 나만 볼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늙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흔히 말하는 볼품 없어진다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땡큐죠. 나만 늙으면 슬퍼요. 같이 늙으니까 땡큐죠. 다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이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 그 주관적인 고통이 항상 100점 만점의 100점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몸의 부분은 항상 나에게는 컴플렉스 주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 나 주름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나 나이 들면서 눈이 너무 내려와서 너무 힘들어. 진물도 낮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아. 아, 나의 평생의 컴플렉스가 얼굴에 이런 부분, 몸에 저런 부분이었어. 바꾸세요. 아니 내가 평생 남은 생에 앞으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한 번쯤 쌍수 좀 하면 어떻고 뭐 그다음에 거상이라고 그러죠. 이마도 들어올리고 여기도 들어올리고 아니 그거 한다 그래서 이제 내 몸 가지고 50, 60 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괴상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을 향해 가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컴플렉스 이슈들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겠다는데 그거여서 뭐라 그런다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제가 성형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내 평생의 이슈였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이런 의학적 도움을 조금씩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자존감의 주름, 마음의 주름이 좀 더 펴질 것 같다.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런 약간의 변화를 줘서 내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넓어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어깨가 좀 펴지는 것 같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남들은 돈 주고도 어깨를 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고 큰 변화들 속에서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작은 키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인상을 쓰거나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 천자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펴라 펴라 그리고 화장품을 냅다 발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대개 이게 뭐예요. 보톡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기도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좀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추접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유불급이죠. 갑작스럽게 60대 얼굴이 20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60대가 20대가 되길 원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땐 과욕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지금 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술을 하기 이전에 나는 왜 내 삶이 불만족스러운가 나는 왜 내 자신이 못마땅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은 없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변해별은 내 얼굴뿐인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려가 남은 생에 내가 수술을 하건 하지 않건 내가 얼굴에 변화를 주건 주지 않든지 간에 남은 생에 내 삶의 질이나 나의 행복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드신 분 중 신사적인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이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면 참 나이 먹어가면서 옛날에 잘생겼던 사람들은 늘고도 잘생겼어요. 참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뻤던 것들은 여전히 이뻐요. 나이 들수록 또 이 얼굴이 망가지고 무너진다 하지만 그래도 예쁜 사람들은 또 계속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예쁨과 잘생김의 차원도 있지만 자신감의 차원도 좀 있긴 있어요. 다 같이 줄고 키가 줄고 다 같이 주름지고 또 다 같이 얼굴도 변화하고 다 같이 치아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멋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내 나이 먹어서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출 거야.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못던 것들이 다 땡큐야 괜찮아.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짜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해드리는 게 옷은 좀 잘 입을 필요가 있어요. 잘 입는다는 건 뭐냐면 새 옷을 사 입는 거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정돈되게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사회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꼭 이런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멋지게 입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길 가다 쓰러져도 누군가 도와줘요. 옷을 남루하게 입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좀 가까이 다가가기 싫다 싶은 이런 착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길 가다 쓰러져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거나 이 사람은 뭔가 어떤 문제가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겸손한 분이었고 굉장히 소박한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겸손이나 그 사람의 소박함이나 그 사람의 인품을 외부에서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나이가 든다면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건 어떤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첫째 함부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멋쟁이라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재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일명 후광효과라고 부르죠. 겉으로 보이는 것 하나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 이걸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부르는데 후광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옷입니다. 사람은 시선 꼭 눈에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감각의 80%잖아요. 말 그대로 그 감각의 80%로 들어오는 정보로 상당 부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옷이 일명 사회적인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돈된 옷을 입는 거, 그다음에 기왕이면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끔 하고 나를 인정하게끔 하고 또 내가 기죽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젊으나 나이 먹으나 왠지 오늘 내가 좀 멋져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딱 보면 옷도 깔끔하고요. 이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런 메이크업을 한다 싶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하게 좀 멋진 뭔가를 또 걸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왠지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나이가 들으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 보통 내가 더 멋져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왕이면 멋진 걸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니야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대신에 샤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 냄새 나요. 어른들이 냄새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아내 쪽에서 이분이 이제 그때 7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중간에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나 싶었더니 순주가 이 할머니에게 냄새 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너무 서럽고 섭섭했고 이분은 평생 사회적으로 사회 운동하시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도 높고 또 이 세상에 대한 변혁감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냄새나 라는 그 한마디로 그때 물론 더운 여름날이었고 땀이 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로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씻으면 끝일 문제인데 맴돌고 맴돌고 또 맴돌면서 그게 나에게 참과 비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 자리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신부님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제가 존경했던 분들인데 저희가 있는 앞에서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사회 운동 열심히 하셨던 그분이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나 혹시 나한테 냄새나? 나한테 냄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실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샤워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 한마디에 심리적으로 계속 나에게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일련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저는 샤워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자기관리이자 동시에 다른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동시에 내가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 냄새 납니다. 이건 일시적인 냄새일 수 있는 거지. 언제든 내가 샤워하고 내가 좋은 냄새 나도록 내 삶에 대해서 일종의 관리를 하고 인생의 향기를 뿌려낸다면 사실 이건 언제든지 교정이 가능한 것이고 변화가 가능한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나를 방치하는 게 노년기에 많이 일어나요. 중년 넘어가면서 아 이 나이 먹고 뭘 해? 나 결혼도 있고 애도 있고 나 손주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결혼했고 또 애도 있고 손주도 있는 건 집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오래 살아가면서 다른 세대들과 다른 가족 이외의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냄새 나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후각 예민하고 청각 예민하고 시각 예민한데 그 시각 청각 후각에서 또 다른 느낌이 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내 배우자에게도 다가가기 불편한 거고요. 내 엄마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냄새 난다 생각이 드는 거고 손주는 사실 아주 정확하게 정말 표창을 던지는 애들이에요. 너무 순수하니까 그렇게 그들과도 조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니 샤워 자주 하자.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도록 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지나가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머니야 멋있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또 정갈하게 입으려고 애쓰자. 그게 결국 내 어깨를 펴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습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나이 먹으면 그냥 뭐 웬만한 건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공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이면 불옥이래요. 흔들림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40 넘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친 듯이 흔들리고요. 50이 되면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인데 제가 50을 넘고 알게 된 건 지천명이 맞아요.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래요. 귀가 순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이라 그러는데 저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욕만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다. 그럴 때 그 평가를 우리가 저는 덕이다라고 한번 부른다면 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을 할 때 덕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을 보면 우리에게 덕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잘 추스리면서 동시에 타인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건 아 이 사람은 참 나이가 젊어도 덕이 있어.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우 참 동망 있는 어른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덕이 빠져 있는 부분 덕이 주요한 항목들 중에 하나 배려라는 말을 제가 잠깐 썼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약간 추잡해 보이거나 혹은 아우 저 사람 별로야 라고 생각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무례입니다. 무례. 예그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매너라고 부를 텐데 이 매너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 혀의 매너 굉장히 중요해요. 혀, 욕설. 나이 먹어서 어 18, 19, 그 다음에 뭐 개소만량, 소닭, 시비간지가 다 일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말을 혼자 욱조린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볼품없는 행동이다. 볼품없는 행위이다. 볼품없는 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나이 60, 70 됐는데 계속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 지난 이야기 그 얘기 꺼내가지고 그 사람 욕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수십 번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해요. 그런데 너무 잦아요. 또 그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심한 행동도 심한 말들이 여러 번 또 반복돼요. 그러면 아유 참 그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덕이 없는 것을 떠나서 매너가 없는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참 경박해 보인다.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건 귀한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들었을 때의 삶의 무게 또 삶의 지혜에서는 조금 먼 행동이 아니고 삶의 지혜나 삶의 무게와는 좀 먼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게 일 때 역시 자랑질이죠. 자랑. 아 다 잘랐어요. 혼자 잘랐어요. 저도 자랑 무지합니다. 아주 그냥 SNS에 보시면 내 자랑으로 도배질이에요. 그런데 지 혼자 보고 그냥 SNS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또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랑이 뭐냐면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렇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 이거는 이를테면 돈 많이 있으면 좋겠죠. 밥을 사든가. 밥은 안 사면서 돈 자랑만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꼴불견이고 이건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젊어도 야 나 주식. 야 나 이번에 건물. 야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밥을 사든가.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냐. 우리가 참 덕없다 얘기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정말 재수없고 밥맛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밥값 낸다. 아니면 뭐 그러면 물론 땡큐죠. 그럼 이제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하면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질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돈 자랑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하늘 거면 밥값을 내고 하자라는 거. 또 돈 큰 돈 자랑할 땐 더 큰 밥을 사야 된다는 거. 원칙으로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식 자랑이에요. 요즘 또 손주 자랑까지 들어가요. 자식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가서. 우리 자들이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 승진을 했어. 그러면 본인이 승진을 한 건 아니죠. 나와 내 자식이 혼연일체라서 그의 승진이고 나의 승진이고 이걸 우리가 동일씨라고 불러요. 이런 동일씨는 이를테면 우리 형님이 말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그 모든 자랑이 다 좋은데 그 자랑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랑할 것을 갖지 못했거나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 중에는 자식의 실패를 평생 보며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난다는 것. 내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을 할 정도라면 친근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오랫동안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신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누군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참 그건 무례함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화살을 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훌륭해. 내 자식까지 잘났어. 그런데 너는 뭐니? 이건 상대적 우월감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나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하다가 나중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게 나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픈 얘기하는 게 나아요. 나 몸이 이렇게 아파. 너는 안 아프니? 나 이런 약 먹어. 너는 안 먹니? 이런 병원 좋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오히려 내가 내 자랑질,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결혼해 살아가면서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을 일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병을 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큰 성취는 못했어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들에게 눈총을 주게 돼 있고요. 내 자식은 왜 저만큼 성취를 못했을까? 나는 왜 저만큼을 후원을 못해가지고 내 자식은 저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내 마음에 또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누군가에게 병을 투축하는 행위라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요새는 보니까 또 그렇게 가방 자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자식 자랑의 일환으로 자식이 뭘 해줬어, 며느리가 뭘 해줬어, 아들이 뭘 해줬어, 딸이 뭘 해줬어 해가지고 가방 들고 나오고 오늘은 이 가방, 내일은 이 가방, 또 이제 약간 브랜디는 옷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브랜드 프라, 샤, 루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좋죠. 그거 아니어도 이미 들어올 때부터 번쩍번쩍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굳이 열 손가락하고 옛날에 반지 사면 왜 이렇게 너는 자식이 둘이냐, 나는 다섯이다 그러면서 반지를 열었다 펼었다 이거 하잖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부러움은 지는 건데 우린 늘 져요. 이 부분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만났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모임에 늘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서로 뭐하라고 오냐면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고 서로 지지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지 또 좋은 일이 있는지 때로는 슬픈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심리적 다짐, 암묵적 다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방이니 옷이니 또 자식 자랑이니 돈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괴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괴자로 되어서 내가 이 모임을 끝까지 해치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결국은 밥값 안 내는 채로 또 밥값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의 생체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톡방에서 내가 계속 있는데도 그리 안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방폭이라고 부르죠. 방폭, 방을 폭파한다는 의미로 그들끼리 다른 모임을 갖게 되고요. 야, 걔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암묵적인 결론이 나면서 결국은 이 모임이 회파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없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돈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식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준 물건 아니면 내가 산 물건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 번 정도로 족하다. 매번 뭔가를 살 때마다 뭔가를 했을 때마다 자랑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나를 제외한 다른 것, 돈이나 혹은 가족 혹은 이런 물건 말고 자신만의 콘텐츠는 없는가. 특별히 덕의 콘텐츠는 없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가져야 될 덕목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